반응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158013번, 티벗 3번. 잠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엄마가 오셨어요. 안녕. 반갑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 1번. 158011번, 티벗 1번.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서 온 김경은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요? 저는 최고의 선물을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아기도 어리고. 아기도 어리고. 그래서 남편이 최고의 선물이야. 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선물, 남편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남편은 웬수라고 하던데. 네, 그러세요. 아기, 아기 아닌가? 그러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겠어요. 158011번, 티벗 1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번호 뽑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158012번, 티벗 2번.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온 변남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세계의 중심이 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다. 멋있다. 세계의 중심에 딱 서. 나도 서고 싶다 한 번. 나도 서고 싶다. 나도 앉고 싶다. 나도 앉고 싶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고 앉고 싶으시대요. 어떡하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잠시 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8012번, 티벗 2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심에 서한 방법 알려주십시오. 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번호 뽑아주십시오. 몇 번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4번. 4번입니다. 158014번, 티벗 4번.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온 김명선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어, 저의... 어... 분신? 아... 얘기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럼 딱 봅니다. 뭐... 아드님이나 따님 뭐... 자제분들 얘기죠. 부인 얘기나? 굉장히 소중한 분의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안 해 주실 거죠? 아,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다리지 못해서 참 이렇게 조급증을 내네요. 158014번, 티벗 4번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손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자, 번호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번호가 하나 남았어요. 어, 5번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5번. 네. 158015번, 티벗 5번의 주인공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성승에서 온 김용환입니다. 김용환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눈물 젖은 9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눈물 젖은 도망가 눈물 젖은 하면서 눈물 젖은. 없음, 티벗 5위너의 곁감비가